여기서 연주를 좀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악기 소리가 잘 들리는지 좀 들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연세대 파이팅이 이랬나? 아시겠죠? 자 그럼 드럼부터 베이스 자 기타 키보드 키보드 인사하지? 제 2위여서 키보드 좀 키워주세요 양평이요 연세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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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악기 소리 다 잘 들렸어요? 네 여러분들 목소리가 아직 잘 안들리네요 악기 소리처럼 들렸어요? 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은 거 난 구글 없지 난 아무것도 구글 없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난 구글 없지 난 전혀 구글 없지 네가 가진 게 많게 내가 가진 게 많게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원이 있어 상당히 너는 내가 구글 없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생각도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너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너울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음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 누구냐면 바로 나야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걔는 괜찮아 언제나 하면 부그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그럽지 않아 어?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언제나 하면 부그럽지가 않아 전혀 부그럽지 않아 괜찮아 이거 하려면 확실히 좀 해고 어 괜찮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형 응 응 응 Yeah 여행가 부러우사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이런, 어때 경랬어? ghdkkv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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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vdkvbdkv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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cvdkvdkvdkvdkvdk 부끄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하니까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끄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 부러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괜찮아? тут 난 잔다 얘들아 이게 네 헉 둘 셋 넷 아 그거야 다시 후 어 이번 다 괜찮아요? 네! 기분 오케이? 네! 제가 2016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 진짜 느꼈어요 야 연세대 장난 아니구나 진짜 잘 노는구나 이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7년 전 선배님들만은 못한가 싶기도 하고 못하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소문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뭐 몇 곡 남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번 그 축제 모토가 청춘일지라고 들었는데 청춘일지라고 들었는데 이 멘트를 모든 사람이 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하도록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청춘일지라고 했죠? 룰세라핑도 했죠? 청.. 어 연세의 청춘들에게 뭐 한마디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얘기를 듣고 대답 대신 다음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다른 거 없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어 많이 약간 쫄리더라도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어 할 거예요? 네 진짜 할 거예요? 네 이거 봐 선배님들만 못하잖아 진짜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노래 좀 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네 참고로 2016년에는 제가 미발매 신곡을 했는데 다 따라 불렀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최근에 발매는 됐어요 그리고 사비가 한 글자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예 대신 해라고 대답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갈게요 할 거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지 말까 할까 말까 할지 말지 할 berries 할 estad 솔렉 그 랄んだ 한 방 한 방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손만 좀 빌려주실래요? 다 봐야지 준비 됐어요? 아 아 야 am一下 볼 만 흘버리itte manera 아 원하는 것 내가 아주 수립을 법 찾아가도 딴생먹은 맘 내 눈물부터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맘에 눈빛으로 불어사이니까 너랑 나라는 아름다운 여자로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맘에 눈빛으로 불어사이니까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아주 그런 사이니까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너랑 나라는 우리 정말 그런 사이니까 이제 그런 사이니까 뭘But 너랑 나라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